이렇게 OK OK 수고하십니다 와 꿈에 나올 것 같아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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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이게 뭐인데요? 사나요 사나 이거요! 이거! 진짜 할 때는 저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리들이 가까워지면 안 한 사나운 언니구나 가현이 옆에만 오면 너무 웃겨서 이게 한 번 누르면 계속 이래요 멈추질 않아요 이게 부끄럽네요 시끄럽죠? 아 시끄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무슨 카메라에요? 메이킹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봐봐요 저 화면에 진짜 여름같이 보이거든요 화멹 이래야 추운거 아실거야 이거 구워 근데 방금 외친 나 세겼네 오케이 오케이 여자 흔한 여자 아이돌의 자켓 찍는 방법 핫팩 왜 하필 여기야? 아 부끄럽잖아요 하필 이렇게 트와이스 로고 있는데 무슨 네 개를 들고 있어 한 손에 이렇게 해야지 따뜻해요 수고하십니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끝 멤버들이 다 모였네 왜죠 지금 참고 있어 참고 있어? 잘 참고 있네 뭐야 진짜 이거 뭔데 이거 진짜 이거 뭔데 이거 너무 추워 오케이 오케이 미용 체크 지효야 지효야 맞아요? 지효야 더 넣어야돼 아니요 아니요 맞점 하세요 맞점 맞점 고양시 안녕 안녕 빠이빠이 지효야 2ND 2N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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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NB 2NB 1NB 1NB 수고하셨습니다 언니도 됐네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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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부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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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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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직업을 바꿨어요 뭐로? 카우가이로 토끼우는 아이 오케이 오케이 자기 귀걸이 안 먹어 장난감 귀걸이가 이거 봐 애기들이야 또 짧은 방법 만들어지겠지 않아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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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워요 저는 치어리더입니다 치어리더 이런 마음에 안 들었다기 보다는 총 쏴보고 싶어요 타 타 타 타 이제 저도 총을 한번 쏴보고 싶어요 네 신기해요 오케이 오케이 하이 안녕하세요 나 문이예요 캬캬 굿 한복도 입고 싶어요 한복도 입고 진짜 춤출 때 예뻐서 백조 같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빨가니까 홍조 홍조라고 이건 밑등 다 해줬겠다 이게 지금 점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좀 신기하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려가 여기가 내려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펜클 왜 웃어 스위치 선수 선수 첫번째 사진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당길 때 다리를 이렇게 당기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 기술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세 개 안 당기면 나도 부자연스러워져서 세 개 당기는 건 나 좋았어요 그랬대요? 잘했지? 잘했죠?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스의 나연 씨입니다 뭐라고요? 예쁘죠? 잘 나와? 보고 해보고 잘 보여 어? 내가 안 보여 내가 보고 싶은데 완전 잘 보여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잘 보여 저도 잘 보여 저도 잘 보여 다시 잘 보여 넉넉히 가 마이크 마이크 귀가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아니에요? 저희 9명이요. 저희 9명이요. 웃지 마세요. 저희 9명이 있으니까요. 좀 많이 챙겼습니다. 저희 9명이 있으니까요. 좀 많이 챙겼습니다. 끝! 멤버들이 하리볼, 풀볼을 참 좋아해요. 오해하지 마세요.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에요. 한 가지 먹을 거라도 천천히. 먹고 대회할게요. 뮤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뮤비 찍고 먹을게요. 컴백할 때 또 다시 뗄게요. 예쁘게. 그렇게 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내가 널 이기겠어. 총이 없어졌어요. 여기 있잖아. 내 인간 총이야. 저희는 연기 못해요. 아 연기를 이제 또 배우면 되지. 야 우리 데뷔한 지 이제 반 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뮤비 찍힐 일도 많고. 근데 우리 시인이니까요. 그럼 이런 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. 가수가 연기도 할 줄 알고. 우리 이제 알았잖아. 맞아. 이제 알았죠. 패팅. 패팅. 오케이. 오케이. 인제 잘할 수 있어요. 인제. 처음에 완전 엔진 했잖아요. 인제. 완전 잘하죠. 체카라고 해서 계속 연습했는데 차량 들어가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몇 번 틀렸는데 지금 완전 잘하죠. 자동 자동. 자동 자동. 자동 자동. 자동 자동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~~